인하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폭력 사건 전해드렸는데요. 피해자들을 여전히 조롱하고 보도를 비웃는 듯한 가해자들의 대화 내용도 입수했습니다. 또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다니던 학교를 직접 찾아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송정은 기자입니다.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딥페이크 성폭력이 발생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남성 2명의 신원을 추가로특정했습니다. 이 가운데 한 명은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또 다른 남성도 곧 불구속 입건할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는 보도 이후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대화들이 여전히 오갔습니다. 경찰이 움직일 것 같으니 조심하라며 몸을 사리는 듯한 반응도 잠시, 보도에 나온 피해자는 누구냐, 이걸로 무슨 징역을 1년이나 받냐고 말합니다. 보도 후 새로 들어온 참가자는 이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걱정이 크게 안 된다고 말합니다. 심지어 합성물을 다시 올리는 이가 나타나더니 대화방은 자취를 감췄습니다. 심지어 가해자들 중 일부는 대화방을 넘어 실제로 학교까지 찾아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. 인하대 학교 내 건물을 촬영했다며 인증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피해자들이 속한 동아리 방에 들어가 스타킹을 훔쳤다며 자랑하는 글을 게시한 겁니다. 또 학생 카드로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주기도 합니다. 이번 사건에 대해 인하대 학교 측은 피해자는 본교 학생이지만 가해자들이 아직 인하대 생으로 밝혀진 건 아니라면서 사건의 인하대 명칭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. 또 피해 신고를 접수해 심리상담 연계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MBC 뉴스 송정원입니다.